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노원 세 모녀 사례 스토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2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라서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우선 유 의원님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 좀 해주시죠. 네 전해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고요. 최대 5년 이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죠? 최소가 아니고? 네 최대 5년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법안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토킹에 대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법 3조, 4조, 8조, 9조에 담겨 있고요. 응급조치요? 네.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전담검사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이 17조에 있고 그다음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18조에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에 보면 응급조치와 또 긴급응급조치 그다음에 잠정조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스토킹 행위 제지라든가 중단을 통보하거나 처벌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응급조치고요. 그다음에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라든가 피해자나 주거 100m 접근 금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당이 유치하는 것이 그런 잠정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의 100m 일의 접근 금지,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게 긴급응급조치고요. 두 번째로 스토킹 범죄 전당검사, 전당사법경찰관 지정에 대한 조항에서는 이게 실제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다 보면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등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신설된 곳이 전당검사, 경찰관 제도입니다. 또 이러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범죄와 맥락이 같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당검사, 경찰관을 두도록 했던 것이고요. 이런 범죄 역시 그런 기초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 의원께서는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범행 초기에 가해자인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강력 범죄로 연결돼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반쪽짜리가 됐거든요.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에서 정한 목적과 정의를 토대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의원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상정이 되고 또 심의될 예정인가요? 곧 경기도의 제352회 정례회가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거칠 예정이고요. 회기 마지막 날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게 해당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제 주로 그 내용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의 책무라,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시행 계획을 규정했고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서 어떤 협력 체계와 신고 체계가 필요한지 이러한 구축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사업과 교육과 홍보 방안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 의원께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냐는 말을 하던 시절에는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관심과 사랑이 아니고 범죄라는 사회적 인신의 확산이 먼저 필요하고요. 스토킹 범죄는 주거 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등 구속 범죄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구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유 의원님. 또 나중에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